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타이콘 17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와 벌써 17회차정도가 됐는데 완전 대박인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할일은 망했어요 어? 티라노 우리의 먹이를 집어넣어야 돼요 먹이가 부족하니까 애가 막 얼룩말을 잡아먹는거 있죠? 지금 막 얼룩말들 다 쫄아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거봐 다 겁먹어가지고 저도 약간 겁을 먹긴 먹었어요 빨리 가서 먹이통을 넣어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아 바로 오는거봐 우와 어떡하지 들어갔다가 먹이통을 놓고 놓고 아 무서워 나 방금 티라노한테 물려 죽일 뻔했네 자 아무튼 같네 티라노 우리에다가 만만한 코우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얼룩말들을 잡아먹지는 않겠죠? 아이 다행이네 우와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잡으러 갈 동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? 오늘 우리가 잡으러 갈 동물은 혹시 한국에도 표범이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?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표범이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오늘은 표범을 잡으러 갈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표범을 잡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표범아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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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범은 말이죠 맹수가에 속해서 이렇게 딱 아시아에 삽니다 좋아요 이제 장난치지 않고 표범도 매우 위험한 동물이에요 아이 잠깐만 차 문이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 야 여기 못 들어가요 반대쪽으로 들어가 반대쪽 아 여기 더 막히네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에이 뭐 자동문 쎄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갈때마다 막 열려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열리냐 틈도 없어 틈도 우와 숨 막히네 좋아 그러면은 여기 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표범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오랜만에 온다 여기 코끼리 소식지잖아요 우와 여러분들 코끼리 보이세요? 이야 대박인데 자 그럼 표범이 어디 있나 어 저게 뭐야 우와 יה mike 표범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 야 쟤네 저게 어떻게 올라갔냐 부엉이도 아니고 뭐야 독수리야 새야 뭐야 어 왜 표범들이 막 새 행세를 하는데요 어랍쇼 야 니네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표범이 덩콜덟 탈 수 있어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총이다 야 피했어 피했어 맞췄다 맞췄다 아야 아니야 아니야 못 움직이게 된거구나 일단 한마리 잡아갈게요 표범이 이렇게 생겼네요 표범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기분이 또 아 하지만 아직 네마리를 더 잡아야되기 때문에 어휴 어떡하지 이거 거의 지금 표범 구출작전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어떡하지 야 진짜 많다 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도망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 아아 야 새끼표범도 때려 뭐야 아기 표범도 있어 저 뭐야 야 귀여운데 한 손가락하네 쟤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취 총 장전 발사 아 한마리 더 없지 야 표범 아 됐어 다 마치겠다 이녀석들 한줄로 어 나는 본교관 아이 잠깐만 뿅쿵 대사좀 치자 본교관은 오늘 하루 교육생들을 담당한 로빈 교관이라고 한다 알았나 자 본 이제부터 본훈련생들은 본교관에 구령에 맞춰서 엎드려 바처를 실시한다 아니 다가오지 말고 엎드려 바처를 실시한다 호아 이녀석들 말 드럽게 안되는구만 안되겠어 이리와 어떤 애를 잡아갈까요 아 이리와 맞춰보세요 아이 그래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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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다 잡았다 아이 뭐야 얼떨결에 다 잡아버렸잖아 아이 근데요 이 표범들이 올라갔다가 지우자가 내려올 수 있네 못내려오는 줄 알고 구해줄뻔했네 아이 도망가 표범 계속 쫓아온 애자가 어떡하지 오오오오오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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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어라 이 못생긴 표범들아 나는 간다 아이 그전에 밥부터 먹고 냠냠냠냠냠냠냠 간다 무사히 동물원으로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빨리 표범을 방생하러 갑시다 좋아요 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표범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범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놨죠 표범들이 나무 위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어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자 표범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쯤에다가 소환하면 되겠지 아이씨 자 표범만 재밌게 노르렴 아이 좋아 아이 이 녀석 그래 나무랑 노는게 아니라 어 나를 먹고 싶은 거였구나 배가 고팠어 이 녀석 몇 마리만 더 소환하고 빨리 도망갑시다 헛 아 도망가 도망가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일단 여기서 타임 여기서 작전 타임 일루와 일루와 나 여기서 나 먹고 싶지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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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네가 거기시면 내가 못 도망가잖아 좋아 문 한번 쫙 열었다가 간다 간다 그 앞에서 앞에서 그러고 계시면은 제가 좀 곤란이에요 에 좀 안에 들어가주시면 안될까요? 꼬마야 너 너는 어 너도 좀 들어가줘 들어가 아 어떡해 헛 한 마리 아이 문 닫아 버렸네 호오오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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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한 마리 오어 야 어떻게 나왔어 우와 어떻게 나왔어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오 야 아니지 기분 탓 아 나와 나온거야? 들어가 아이 들어갔다 밀어넣어 밀어넣어 한마리 더 소환할게요 들어갔다가 아이 아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떡하냐 이거 아 니네 앞에서 이러고 어 있으라 아 있네 아 못들어가 아 미치겠네 한 마리 남았는데 좋아 얘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가다 이 틈을 타서 멀에도 아이 비까지 오잖아 빨리 콘텐츠 끝내야 돼 비오잖아 문 열었다가 들어가서 아이 들어가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이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문 열려있잖아 저게 빨리 가서 문 닫고 저거 아이템 다 해소해와야되요 간다아아아아아 호잇 호잇 쫓아와 쫓아와 허리업 난 맛있겠지 오리궁댕이가 별미에요 별미 왜 안따라와 어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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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바퀴 뺑 돌아서 아이 잠깐만 쟤 왜 저기서 대기타고있어 지능형 살인자다아 뽀사뽀사 먹고 도망가는거지 문 닫아 문 닫아 호호호호 살았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ağı lives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엄청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표범을 표범 사육장에 쏟아녔는데 성공 했는데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nie 다음 주탄소를 또한 일이 일어났 diy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공룡을 댓글로 적어주면 가장 많이달린 댓글을 뽑아서 나에 찍어주십시오 주탄소 Barrถ에 출발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호잇 잠깐만 내가 내가 총총알 내가 쏜 총알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되지? 나도 나도 마취되나?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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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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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 어이 맞았어 아아 나 마취된다 아아아아아아 이준야